이번엔 근데 누구 유물을 줄래나? 예전에 유니티 때는 알테어 거였나? 에지오 거였나? 기억이 안 나네 어린이 구하기 경보를 울리지 않게 하고 애들 확인해 자동 루팅이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네, 한 개밖에 안 하고 먹었다 처치 풀어주기 새놈? 아 레벨은 나랑 똑같네 4레벨 경보가 올리면 안 되니까 어 천일 날 뻔 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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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새놈이 동시에 모였을 때 죽일까? 연막탄 뿌리고 한번 무쌈 한번 찍을까? 상자도 있어 저기도 상자 있어 스킬포인트 그 매의 눈을 한번 찍자 매의 눈도 매의 눈이 뭐였지 이거였나 그래 이거 매의 눈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벽 뒤에 있는 애들도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벽 뒤에 저거 다 보이잖아 완전 꿀인데 이거? 이걸 없이 지금까지 했다니 이거 완전 사기인데 완전 사기네요 이리와 다양한 방법으로 죽여주겠어요 다 밀어 아 밀지 아이씨 자 이제 애들 풀어주고 여기 상자 있어요 상자 근데 저 매의 눈 벽 건너 보이는건 좀 너무한데 난이도가 더 쉬워지잖아 게임이 나이도가 더 쉬워져 상자도 뿌리고 아주 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 어서 집에 가렴 너희들도 어머니에게 가렴 어 옷 오케이 패치망토 아하 이거 여자꺼 아니야? 아 아잇 진짜 코딱지만큼 열리네 아 닦다 먹기도 아니고 깽단 본거지 어 여길 내가 안했군요 그러면 빠른 이동 빠른 이동 한 다음에 빠른 이동이 안되지 아 아 이거 여기 부 포인트 찍고 아 밑으로 바로 또 빠른 이동 또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PC판으로 하십시오 로딩 때문에 물론 일반 하드 에다가 하면 로딩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SSD를 쓰는 사람들은 이건 PC판으로 해야돼 PC판 로딩이 너무 길어요 그냥 한 달 먼저 할 수 있는 특점밖에 없어 그래서 유니티 때도 일부러 PC로 하긴 했는데 뭐 다 개적화라서 시퀀스 4 아직 하고 있지 그래서 콘솔은 예전에는 콘솔로 참 많이 했었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추적자 추적? 아 수입 회수 5,000원 기념품 접근 비공개 박제 뭐야 망토 예전에는 무조건 콘솔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PC로 저도 좀 많이 전환을 했어요 망토니까 여자껀데? 이거 봐 없어 여자 거야 이비 거야 이비 기차네 은신처? 이건 뭐야? 이거 쾌가 있네요 이건 뭐지? 상자 확보 작전 아니 좀 이따 하자 이거 아그네스의 추적자를 기차로 다시 유인합니다 아니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여기 뷰포인트 찍을라 그랬는데 이거 어디 갔어 아 여깄다 뷰포인트 오호 망토 줘요? 망토 여자꺼라니까 땡단 업글 안해 어차피 나 혼자 다 죽이는데 뭐 업글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어 게임이 무쌍이 되는데 뭘 어? 어? 나쁜 놈이네? 어? 여기 싸움 났네? 해결사 해결사 아이씨 이 모습만 보고 쪼는군 뭔데? 뭔데? 저기군 여기 지역이 근데 빨간색이네? 뭐야 이거 난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현장 갑니다 아 여기도 어린이 풀어주기가 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제기를 동기왕 여기도 세 개나 있네 일단 어린이부터 풀어주고 정면으로 승부하자 정면으로 승부하자 왜냐면 벽 뒤에 다 보이잖아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거 진짜 매는 너무 사기야 완전 사기네 이거 야 들어와 싸우러 가자 흐헤헤 여자가 상당히 많네 자 애들 풀어주고 애들 때리고 있잖아 저거 뭐야 누가 총쌌어 우리 애들인가? 빨리 가서 몰래 풀어주기 에? 빨리 죽여 빨리 속 쏘지마아 애들 다 오잖아 아 얘네들 괜히 고용했어 아이 쯔 경복 올린단 말이야 아이 저 쟤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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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줬어 그만큼 이럴어 됐어 애들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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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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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숨어 저거 다시 뛰어 어어 총 쏘네 이거 근데 아직도 병복 안올렸다는 사실 어 정보가 아직 안올렸습니다 어 어 어 위험해 어 죽었어 아 얘네는 좀 불규칙적이네 아 경보는 경보를 울리는 애가 있어요 머리모양에 경보만 울리는 애가 있어요 아 괜히 고용해가지고 아 말아먹었네 그냥 혼자 하네 역시 갱단은 올릴 필요가 없어 탁 탁 탁 고용 안해야겠어요 아마 그 동기화 한대부터 바로 아마 시작할겁니다 흠흠 오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걸 왜 아 이거부터 할까 보상금 되게 멋지게 죽이는데 주변 사물을 좀 잘 이용하는 것 같애 5렙 일단 나보다 레벨은 다 높아 근데 뭐 6렙도 다 있는데 뭐 저놈이네 식별 칠렙 바셀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 이것들이 조용 안해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저쪽이 달아나고 있어! 아주 더 좋은 상황이 됐어. 애들 죽이지 않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옥상으로 가면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혼자 도망가잖아. 저 새끼 마차 뺏었다 저거. 안된다 저거. 마차 빨리 내놔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사라졌나. 와... 겁나 빠르네 저거. 아... 겁나 빨라. 쟤는 그럼 시간... 다시 돌아오겠지? 아 지금 다시 유턴해서 갔나보다. 유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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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봐. 아... 아... 야씨 대놓고...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뭘로 다니... 아... 아... 저기 아버지 아... 아... 더자리에서 가지게 된다 어 뭐 돌아왔잖아, 유턴 해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요 큰일 날뻔 했네요 저 새끼 보는 일 없어 누군가인가요? 그냥 잡아라 큰일 날뻔 했네요 둘, 셋, 둘 풀고 가자 우지, 너는 생각나요? 우리는 거의 친구들이잖아요 우지, 너는 생각나요? 우지, 너는 생각나요? 우지 우지 내가 봤을땐 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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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인은 안죽여 일반인은 저게 스턴이야 스턴 스턴 걸어보면 시간 좀 오래가더라고 늙 crafts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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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우아 빨리 가자 이쪽 길은 다 죽여서 괜찮아 이쪽 길은 다 죽였어요 경찰도 다 죽였어 괜찮아 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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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차는 안 되잖아 안으로 타지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마차 저것도 정마차야 저거 안에 쳐 박아 놓을 수 있는 마차를 해야 돼 어디가 아이 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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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요 나와 솔직히 별로 멀지도 않은데 그냥 걸어가서도 될 뻔했다 100미터 매너 어 이거 난이도가 높습니까 여기 운전 난이도가 전달 얘를 빨리 해야돼 옷을 개방시켜 주니까 빨리 해야돼 아 그 대망의 어린이 어 여기 노란 상자 있네 스케일 포인트 두개다 두개 매의 눈을 한번 더 하면 뭐지 미니맵에서 적이 표시된대 이제 와아 사기인데 폴리스 랩 랩 랩 랩 랩 폴리스고 나발이군 파괴해 파괴해 고의적인 파괴 저것도 퀘스트야 일부러 포기야 내 일부러 가로등 같은거 다 포기고 다녀 폴리스고 나발이ото 폴리스고 나발이군 저거 잘간다 저거 어? 저거 가는 애가 없는데 운전되기 잘하래 자, 미니배비 표시가 된대요?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엄청 많네 미니배비 빨간거 다 나와 미니배비 예전... 어크 시리즈에 딱 미니배비다 지금 예전 어크 시리즈 미니배비 미니배비 유후 유후 여자로 해달라고? 흠 얘만 죽이고 미니배비 순진한 것들 여기서 근데 여자로 바꿔도 쾌가 똑같이 되나? 어 되네 야 망토 하나 얻었는데 망토 바꾸자 스킬도 좀 찍어주고 오 5개 그럼 얘도 다시 다 찍어줘야 돼 이거 매의 눈하고 다시 찍어줘야 돼 천하무접 콤보는 필요 없고요 처형 하나 그 다음 망토 일반 망토 내가 얻은게 패치망토 가자 야 여기 완전 개미지옥 으흠 개미지옥이야 개미지옥이야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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